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발효술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발효술을 다시 정류를 하게 되면 발효정류주가 되죠. 발효정류주가 되면 보관도 용이하고 1년, 2년, 3년 해가 갈수록 술이 맛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술을 만들 때 어떤 걸 재료로 만들면 돼? 술을 만들려고 하면 공유가 있어야 되죠.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만들면 좋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만들 때는 쌀이 있던 보리가 있던 조가 있던 밀이 있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떤 공유를 가지고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을 돌이켜보는 거, 그걸 역사라고 그러죠. 역사를 보면 현재, 그 역사에서 이어져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그 역사를 봐야지 다음을,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려고 하면 그거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옛날이야, 여기가 현재야. 그러면 줄이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고 난 뒤에 거기서 다시 연결이 되면 뭡니까?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만드는 재료도 옛날 역사를 보면, 옛날 걸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 여러분, 저는 맥주를 옛날에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맥주가 재료가 뭡니까? 보리죠. 보리를 발효해가지고 만드는 게 맥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동주, 동동주라든지 막걸리 이런 재료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쌀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잖아요. 식량이 부족하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술 만들지 마 이래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막걸리 만드는 재료가 밀이었죠. 밀,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당연히 포도죠. 그리고 사과, 사과주, 이제 사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량주의 재료는 뭡니까? 수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술을,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꼬량주도 되고 포도주도 되고 포도를 종료하면 이제 브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리수, 맥주를 종료하게 되면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단은 발효수를 만들고 이제 그 발효수를 만드는 게 이제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정료를 해버립니다. 정료를 해버리면 정료주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도수가 높아가면 보관이 오랫동안 용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보관이 이제 뭐 6개월, 1년 이렇게 될수록 3년 정도 될수록 술이 이상하게 더 맛있고 부드럽고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뭐 이거 뭐 기본 3년, 5년입니다. 보관이. 뭐 어떤 거는 50년씩 보관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 이런 세계적인 명주, 이런 거는 보면 30년 발렌타인짜리도 있죠. 30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 보관이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 그걸 정료를 했고 정료를 하니까 도수가 높으니까 보관이 잘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니까 맛과 풍미가 있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술들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는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근처에서 많이 나는 거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나니까 쌀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밀이 많이 나니까 밀 가지고 술을 만들고 보리가 많이 나니까 보리가 술을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가 많이 나니까 수수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겁니다. 술 만들어서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 정료해 보니까 꼬량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리로 만들어 가지고 정료하니까 맥주 만들어 가지고 맥주 해놓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정료해 보니까 위스키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 떼끌라도 떼끌란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멕시코에서 많이 나는 거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정료해 가지고 떼끌라 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재료는 자기 근처에 자기 주변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 인여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포도주가 보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료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거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쌀로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쌀은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없는 거, 또 외국에는 흔치 않은 거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약초입니다. 약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 가면 뭐 하다 보면 이제 삶 같은 거 같았다면 산삼입니다. 그다음에 뭐 산에서 뭐 캤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약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산에서 진기한 그런 약초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정류주, 발효술을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산에서 나는 그 약초들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외국에 없는 걸 가져야 되죠. 뭐 쌀이나 이런 거는 동남아 쪽에 가면 이모작, 삼모작입니다. 우리보다 쌀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모작, 삼모작, 삼모작하는 그 쌀값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쌀은 이제 동남아하고 비교하면 경쟁이 안 되죠. 특히 수수 같은 경우에도 아니 중국 저 큰 땅어리에서 수수 나는 그 가격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수수하고 가격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미국 저 큰 땅에서 나는 그 밀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 밀하고 어떻게 가격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구기자, 술, 이제 구기자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수하고 뭐 보리 그 다음에 뭐 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기자를 넣어가 만드는 거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수 구기자, 구기자 하나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 그건 조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제 야무지고 싫하고 건강한 유한 포러스균이 있어야지 순수 구기자 하나만 가지고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저희들이 총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제 총판을 준 거죠. 그죠. 중국에 이제 이 준들이 계속 갑니다. 지금 근데 이제 닝냥이라고 있어요. 닝냥. 중국의 서북쪽입니다. 서북쪽에 보면 이제 이슬람. 거기는 이제 이슬람 이제 그 그걸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기는 뭐 우리나라 국토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이제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이제 그 옆에 뭐 호수가 있고 그 옆에 또 무슨 알카이 산맥인가? 그 산맥에서 또 물이 또 막 기계차게 좋은 물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농산물 중에서 잘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기자가 햇빛 좋고 물 좋으니까 구기자가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게 포도. 포도가 또 막 아니 햇빛 좋고 물 좋으면 당연히 포도가 잘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중국의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완전히 그 저 1등 2등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게 구기자가 있는데 그 구기자 중에서도 특히 끔은 구기자. 흑구기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술을 만들어 샘플을 보내죠. 그리고 시험해가지고 시험 성적사 보내줘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균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흑구기자 그거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 딱 넣었어요. 조만큼 넣었는데 색깔이 보라색으로 확 바뀌면서 너무 이거는 뭐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니 맛든 내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 동충아초도 니 맛든 내 맛도 없어요. 동충아초도 먹어보십시오. 닝닝하니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누굽니까? 그거는 뭡니까? 아로니아. 그거 여러분들 먹어보십시오. 맛이 시그럽고 뗄고 막 맛없어요. 근데 아로니아를 발효하게 되면 체리 브랜드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술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로니아가. 그걸 종류해도 그 향들 그 맛들이 남아있어요. 아로니아는. 저는 어제도 아로니아 술 한 잔 딱 했습니다. 저녁에.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그래 하늘에 잠도 잘 오고. 밥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두 잔은 안 먹습니다. 근데 좀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술잔이 커질 뿐이죠. 그래 가지고 꼭 한 잔을 먹는데 어떨 때는 술잔이 이만하고 어떨 때는 술잔이 이만합니다. 그래서 한 잔 먹는 거는 맞아요. 술잔이 커질 뿐이죠. 뭐 또 어떨 때는 뭐 사발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 먹어보니까 아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발효를 하게 되면 동충아초도 육수를 맛있게 돼버리거든요. 맛이 확 바뀌버립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도 바뀌버리고 이번에 흑구기자도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맛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왜 지금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순수구기자만 가지고 그리고 중국산 구기자가 햇빛 좋고 물 좋고 하니까 국내가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씹어봐도 완전히 이건 뭐 설탕 씹는 거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달달하고 맛도 좋고 그럽니다. 그 재료가 좋아해야 되죠. 술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기자 없잖아요. 그런 흑구기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흑마늘 같은 거. 흑마늘인가? 아 흑생강. 태국의 흑생강이라고 있어요. 흑생강인데 이게 까맣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태국 국내에서만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구할 수 있으면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외국 걸 구해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산 구석구석에 좋은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 합천인가? 하만인가? 그거 하니까 보리수 있죠. 보리수. 그게 산에 늘려 있습니다. 아무도 안 땁니다. 뭐 이거 주인이 딴다이가 주인이 뭐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따오면 됩니다. 그 보리수. 그 보리수를 우리가 발효해봤는데 이거 뭐 맛이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수를 발효해서 보리수 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보리수를 정류을 해가지고 보리수 정류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약초들 그리고 많이 나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는 산이 70%다 보니까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이제 괜히 그냥 멀쩡한 밥 그냥 갈고 찢고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산에 나는 거 마을 사람들이 우우 가가지고 우리 정부나 군청 이런 데서는 길만 내주면 되죠. 이 산길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산 타고 이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못하죠. 그러면 이제 소방도로라고 그러죠. 산불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길 같은 거 놔주면 차를 가지고 가면 돼요. 차를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인근에서 따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 차 따고 또 차에 실어가지고 내려오고 이러면 되죠. 안 그러면 그 잉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약초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정료해가지고 이제 그 특유의 그 마을 특유의 그 지역 특유의 그런 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업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들은 매달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또 마을에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싶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그걸 술을 만들고 또 어떻게 이제 정료를 하고 그 모든 기술들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 균을 사용을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균을 발효하려고 하면 어차피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됩니다. 누룩을 쓰든지 그다음에 이스드라고 그러죠. 효모를 쓰든지 뭘 쓰든지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야무지고 싫하고 건강한 저희들 유암 맥주만 먹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팔아봤자 얼마나 팔리겠어요. 한국에 팔아라는 게 아니고 외국에 팝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그 남아공 같은 데 가도 한국 교포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술을 만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 무슨 무슨 산골 마을에서 만드는 그 술 거기에 다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그 만들어진 걸 남아공에 있는 이제 우리 교포들한테 이제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어떤 이제 뭐 도시에 있는 우리 교포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미국 내에서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 세계에 뻗어있는 교포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화상입니다. 화상.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뻗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상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좋은 그런 제품들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제 그걸 수출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막 이렇게 판매한 게 그 화상 네트워크가 엄청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화상들은 이제 중국집하고 짜장면 짬뽕만 파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화상들이 안 취급 안 하는 물건이 없어요. 오만큼 때만 그다.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화상 중국인들이 그 뭐 다 나라고 뭐 다 잡고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니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교포들도 지금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오만 대때만 대때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도 수입을 올리고 또 한국에 있는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도 힘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죠.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뭐 개인이 뭐 하나 한다 해가지고 막 국내에서 뭐 소주 맥주하고 싸면 아니 그 천 원짜리 소주하고 무슨 수로 우리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수 산에 갔다고 뭐죠. 그걸 어떻게 한 병에 천 원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이렇게 소주 맥주하고는 경쟁을 못하지만 외국에는 대접. 왜 이 술이라는 거는 사람들 사는 문화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빼고 나면 할 약이 없어요. 술 빼고 나면. 그래서 한국의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거는 약초다. 그 산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5만 대만 약초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 약초를 가지고 술을 만든다. 만들려고 그러면 유원포러스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정류주를 만들면 보관이 용이하고 수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멀리 가고. 그거는 우리 한국 네트워크들. 그런데 그 네트워크가 제일 잘 된 게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전생에 성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성교사들도 성교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게 쭉 이렇게 나가면 되죠. 처음 교회에 다닐 분들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런 술 만드는 거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는 여러 약초들 이런 걸 가지고 술 만들어라. 그리고 대량 생산하지 말고 소량하면서 특유의 이야기, 그 지역의 이야기, 그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들 때의 스토리 이런 걸 넣어라. 그러면 그걸 넣게 되면 이게 세계적인 그런 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명주가 이제 마오타이주, 우량의 그 다음에 젠난춘 뭐 이런 명주들이죠. 그런데 그 명주들이 좋은 이유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못 구하기 때문에. 그게 한 게 뭐 만 원이 만 원 같으면 벌써 내 사가 먹었죠. 제가 마오타이주 사러 화상에 있는 데 가니까 요만 원가 하나가 8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량에 사러 가니까 요만 원가 하나가 5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50만 원 주고 살라 하다가도 이게 진짤까. 가짜를 50만 원 주고 사고 가짜를 80만 원 주고 사고 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안 샀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나는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무조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마을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요즘은 술에다가 이 QR코드 띵 치면 짱 하면서 유튜브 나오면서 이 술은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철수야 먹어봐 순이야 먹어봐 하는 영상이 짱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 QR코드에 딱 하면 짱 하면서 영상 가고 이렇게 되죠. 중국술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니 가짜니 막 가짜여가지고 QR코드 딱 되어보니까 짠 하면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워낙에 뭐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가짜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회사 대표면서 영상 찍는 이유가 저는 가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